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반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었는데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 해커들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고가 차량 같은 사치품 유입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유조선이 계속 정제율을 밀수하고 있으며 이들 유조선 중 일부는 예년보다 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거의 매달 청두산호라는 이름으로 북한 해역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동중국해까지 내려간 것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고려할 때 천마산호는 불법 석유화물 선적을 위해 항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한 UN회원국을 인용해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타이완 해역을 통과한 북한 선박이 월 4회에서 5회로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제율 초과반인 문제를 지적한 55개 UN회원국의 공동 서한을 언급하면서 북한 유조선은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남포와 흥남, 청진, 송림왕으로 모두 87차례에 걸쳐 정제율 제품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량의 60%만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정제율 반입 추정치는 101만 배럴에 이른다며 북한의 연간 허용 반입 정제율이랑 50만 배럴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사치품 유입 문제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TV 화면에 등장한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후와 렉서스 포드 차량과 함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손에 들었던 디올사의 핸드백을 사치품 유입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만 북한이 수입한 사치품 액수가 4,064만 달러에 이른다는 민간 연구기관 분석을 인용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 2270호, 2321호 등을 통해 대북 사치품 거래가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이뤄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의심 사례 58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북한의 대량 새싹무기 개발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에 의한 대량 사이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방산기업과 공급망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등 관련 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매년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위협 고조와 불법 자금 확산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대북 고위관리와 한국 외교부의 이준일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21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무모한 도발과 대남 적대 정책 등 호전적 언행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 및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어 서해에서 북한의 현상 변경 시도 가능성에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사이버 분야 등 북한의 불법적 자금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특히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미 한간 실무협의체 출범을 통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커티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1일 가미카와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나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양국 및 영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동중국회 및 남중국회 등 영내 정세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협의했다고 일본 외무상이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 양국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양국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긴밀한 영내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꾸준히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을 조성해 민심 위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려고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관계로 규정한 뒤 통일이나 동족과 관련한 표현이 삭제되고 있지만 주민 혼란을 고려해 조용히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전방위적인 통일 지우기로 주민의 대남 동경과 기대의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사실상 남한과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억류 피해자인 케네스 배 씨가 제기한 대북 소송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19일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게시한 문건에서 케네스 배 씨의 소송 피고인인 북한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60일 이내에 공식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 즉 자동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케네스 배 씨와 배 씨의 가족 등은 2020년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 서기관실이 북한의 궐석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배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